세럼계 센세이션 이런 세럼은 처음 일명 활기 세럼 2층의 센스가 한 번 또 한 번 피부에 에너지 번개친 듯한 경이로운 경험 바로 그 활기 세럼의 주인공 레시피 뉴트리션 허브 오리진 세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20여 개국 100만병 판매 돌파 뷰티 트렌드에 민감한 뷰티 셀럽들의 열렬한 반응 SNS 연예 핫한 반응 브랜드 고객국의 9만 8천 건 돌파 매거진 화제 집중 유명 뷰티 박람회 참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압도적 인기 뷰티 전문 스토어 면세점 입점 레시피 브랜드 압도적 1등 베스트셀러 최신상 드디어 출시 레시피 뉴트리션 허브 오리진 세럼